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올 변호사입니다. 지금 명태균으로 시끄럽습니다. 명태균 때문에 오세원도 지금 또 궁지에 몰렸다고 할까요. 열받았다고 할까요. 그렇고 안철수는 또 명태균한테 한 방 먹고 그냥 뒤로 물러서 버렸습니다. 홍준표는 명태균하고 지금 치고밖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구속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태균은 또 홍준표를 갖다가 조롱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더 위험해질 텐데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가 하면 김종인은 또 명태균하고 찍은 사진이 또 공개가 되고 김종인이 명태균하고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도 또 실드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명태균은 더 웃깁니다. 김종인은 내 아버지 같은 분이다 그러면서 또 바짝 다가갑니다. 또 명태균은 김영선이하고는 또 돈을 반띵했다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명태균은 그거 말고도 박안수 경남지사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모르는 사람이 없다. 경남 쪽의 정치인들하고는 다 이리저리 얽혀있다. 이 사람은 무슨 고무줄을 갖다가 여러 개를 갖고 다니면서 끈으로 묶어가지고서 지금 손발을 같이 묶어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천아람입니다. 아니 천아람은 명태균하고 칠불사에서 나뭇가지 함께 심은 사람인데 달밤에 춤추고 홍매화 심은 사이인데 왜 어디로 사라져가지고 천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천아람이는 홍매화를 같이 심었을까요? 왜 천아람이는 명태균이 있는 칠불사에 가서 김영선이 있는 칠불사에 가서 거기에 일주일 동안에 묵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고 칠불사에서 도대체 천아람이는 뭘 한 겁니까? 그럼 명태균하고는 일주일 동안 같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천아람이가 입을 굽닫고 있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끌려 나오겠죠? 또 한 인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은 이번에 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이가 나누었다고 하는 카톡 문자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오빠가 누구냐 이름을 갖고 왔다가 진실게임을 찾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내용을 보면 준석이가 중요합니다. 이 명태균이가 이준석이라고도 안 해요. 이준석 대표라고도 안 해요. 준석이라고 얘기해요. 준석이를 만나보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때 이게 언제냐면 그 카톡을 주고받던 때를 봐야 돼요. 이때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처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을 그만둔 다음에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냥 바깥에 혼자 아크로비스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 윤봉길 기념관에서 6월 말에 정치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원래 명태균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도 그 무렵부터예요. 그 전에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들어갈까 말까 7월 달이에요. 그때가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면 안 된다. 당을 창당해야 된다. 그때예요. 그때니까 그때는 대통령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도 여사도 아니야. 그냥 그때는 또 국민의힘 소속도 아니야. 그냥 일반 자연인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새롭게 이제 정치를 해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어떻게 도와준다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붙들려고 그 사람한테 비유 맞추고 그야말로 그 사람 마음에 들게 압을 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을 낮추고 그 놈을 높인 것뿐이야. 딱 보면 모릅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명태균이가 주은석이를 내가 만나서 주은석이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주은석이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걸려 어떻게 얼마나 친한 관계고 그러길래 내가 주은석이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이때 김건희 여사의 상황을 보세요. 그때는 주은석이가 엄청 힘이 있을 때예요. 그때 파리 때니 하이엔 때니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를 완전히 김종인한테 정치를 배워라 하면서 완전히 그냥 윤석열 후보 알기를 갖다가 그때 바로 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이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거예요. 그때를 알아야 돼요. 때. 그때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의 여사가 아니라니까. 그때는 하도 준석이가 그냥 난리를 떨어서 준석이한테 그냥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명태균이가 자기가 준석이하고 친하고 잘한다고 하면서 준석이를 만나보고 어쩌고 하니까 예예 그래주십시오. 예예 그래주십시오. 그러면서 윤석열 그 당시 후보가 무슨 말 했던 거. 윤석열 후보가 아니고 또 친오빠라는 얘기도 있는데 친오빠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지금 명태균이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친오빠이 아니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설사 윤석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고 그때는 준석이가 하도 그냥 나리를 떠는 때에서 이 명태균한테 부탁해서 준석이의 환심을 살려고 그런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아시면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부터 명태균을 알았걸래. 준석이는 말이죠. 그렇게 명태균이가 준석이라고 나이도 명태균이가 70년생이야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물론 준석이보다야 많지만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는 거지. 이거는 뭔가 명태균이가 준석이한테 큰 은혜를 베풀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게 바로 당대표 선거 아닙니까. 당대표 선거할 때 어떻게 준석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경원을 꺾었느냐. 이상하게 생각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 돌풍이다. 그랬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명태균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이 어떻게 도와줘요. 여론조작이죠. 사실상의 조작이죠. 이걸 공표를 하든 안 하든 여론조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소문을 뻗드리고 준석아 네가 이렇게 나왔어. 네가 나경원을 이겼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준석이가 또 이게 이겼대. 그러면서 사람들이 붙잖아요. 돈도 갖다 주고 사람도 붙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만들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로 여론조사 할 때에도 어떤 식으로 간에 거기다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준석이를 당대표로 만들어준 사람은 명태균이가 맞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다 보니까 그런 관계를 갖다가 명태균이가 김건희 여사한테 광을 팔았을 가능성이 있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내가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하니까 또는 준석이의 환심도 사야 되지. 명태균이 환심도 사야 되지. 그러니까 그냥 명태균 너 네가 최고다. 식견이 네가 최고다. 우리 오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전체 맥락을 봐야 되고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사람인지를 봐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당신의 부인을 인정하는 거죠. 괜히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분도 엄청 똑똑한 사람인데. 그래서 결국은 준석이가 문제인데 자기가 이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그래서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거 윤석열 대통령이 맞다. 나는 다른 오빠를 알지 못한다. 그거 윤석열 대통령이 맞다. 나는 다른 오빠를 알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 완전히 개 무시당한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 또 진중권이가 또 준석이 말이 맞다. 이것들은 절대로 그 때를 벗지 못해요. 이것들이 진중권도 한때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처럼 했는데 이놈이 밥 벌어 먹는데 유리하니까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잡으니까 방송에 나가가지고 거기 조금 실드 쳐주는 게 유리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좌빨들은 말이죠. 절대 그 행태와 습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이준석이도 정확히 알면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던 자 아닙니까. 배신에 피가 흐르고 있는데 무슨 보수고 걔가 무슨 의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배신한 놈이 또 배신을 못하겠습니까.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또 그때도 못마땅히 생각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조금 잠잠하다가 또 이제 배신의 dna가 들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명태균 여기를 갖다가 이준석에 실드 쳐주는 이유는 이준석이가 명태균한테 약호 잡혔다. 그러니까 무슨 약점 잡혔다. 이것 때문에 실드를 쳐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실드를 쳐주는 것이 결국은 또 윤석열 대통령을 까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실드 쳐주고 윤석열 대통령 까고 이것이 지금 이준석의 그야말로 일석이조. 개가 생각하는 일석이조인데 한 마리 지금 한 개의 돌로 두 마리의 쇠를 잡는다는 건데 자칫하다가는 말이죠. 그 돌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지 이마를 때려버립니다. 이준석은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겁니다. 강시럽TV입니다.